은퇴하겠십니다! 천하의 김백두가 어쩌다 이럴지 잘한다 아야! 니네 이름이 뭐데? 두식이 아닌가? 저 아니에요 팀장 꺼먹어 완전히 저 두식, 두식이다 이거야 씨름신도 김백두가 왜 이럴 때 삐나?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는데도 그냥 네 쪼대로 살아! 니 때문이다 내 니 때문에 돌아왔다 안아왔냐 내 마음이 죽겠다는 것 지니돈 지니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